자, 10회 복도의 차량을 시작합니다. 위험법령의 근간처분의 효력, 취소사유인지 이거 뭐 중요하죠. 시험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위험법령이 되기 위해서는 위험결정에 소급표가 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급표를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사안같은 경우는요. 당의 사건 또는 동종사건, 병행사건 이런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는 게 중요했어요. 무효약인 소송의 인용 가능성인데 이미 취소사유이기 때문에 무효약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요건에서는 무효약인의 보충성이 문제될 수 있고 본안 판단에서는 심리결과 취소사유인 경우에 취소판결이 가능하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포섭이 필요해요. 자, 기속력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결이 실효성에 확보되어 있다. 라는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보충성은 필요하지 않다. 불효소설이 타당하다. 심리결과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목은 좀 정확하게 적어주면 좋겠네요. 무효약인 소송이 심리결과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이죠. 팩트하게 보통은요. 중요한 것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제임 2의 학설 논의는 무효약인 소송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문제점에다 적어주면 되겠죠. 문제점이다.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원고의 주장인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 판결입니다. 다만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출 때는 이런 경우에 되는 소로 포함하느냐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안 같은 경우는 소송요건과 관련해서 재소기간이 준수됐다는 것을 정확히 언급해야 돼요. 그걸 빠뜨리면 안됩니다. 재소기간을 도구하지 않았다. 즉 무효약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처분의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취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첩안 전치주의 사안도 아니며 기타 소송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춘 이러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포섭에 들어가주세요. 나머지는 좋습니다. 인원가능성 넘어가시고 유언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관련해서는 판례의 견해를 좀 더 자세히 쓰는 게 여기서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전압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좀 있었죠. 어쨌든 10.100점으로 이미 기출이 되긴 했는데 결국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그 부분이 쟁점을 형성하면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다툼이 된 지점이 있거든요. 결국 재소거의견이 도과됐다면 유형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도 않든지 어쨌든 적법 유효한 처분에 관해서 집행을 하는 거 집행의 근거법률 자체의 별도 유형결정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전압 소수의견이었죠. 그렇지만 다수의견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만 정확히 했으면 되겠습니다. 각 행정자의 법적 성질 먼저 검토해 주시고 쟁송 방법, 독가쟁성, 소수의권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부진정 일부 취소 가능성 이것을 포섭에다 써줘야겠어요. 2년 조건이 붙은 도로점 형허가를 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2년 조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논란이 있다. 다수를 인정하는 거고요. 포섭을 정확히 써주세요. 판례에 따르면 이런 소송 형태는 부정되므로 2년 조건이 붙어있는 도로점형 허가 전체에 대한 취소성으로 다투든지 아니면 2년 조건의 변경을 신청해서 거부가 나왔을 때 거부처분 취소성을 통해서 부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if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2년 조건이 위법하다는 구체적 위법 사유에 뭐가 미친다? 기속력이 미침으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으로 30조 예약이죠.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니까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이걸 써주면 고독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좋습니다. 유형결정의 소표 유형법률에 근거한 처분 구체적 내용으로 적어주세요. 이 사건 정한되면 이 사건 처분이라고 적어주세요. 유형결정의 소표 종은 꼭 써줘야겠고 소급표의 범위 판례 좋습니다. 포섭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요. 인용 가능성 일반 사건의 소급표가 미치는지 좋아요. 지금 대법원 보면은 무확인 소송 제기할 때 확인액이 보충성 소익을 아까도 앞에서도 지금 빼먹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쟁점 누락은 별도로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체 답에 꼭 반영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복제가 좋네요. 집행력 인정 요구 좋아요. 구속력에 위반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회신의 법적 성질 확약인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구속력에 반한 처분의 위법성 화약의 구속력 조문 쓰고 화약의 구속력의 실효 조문 판례 이익형량 즉 40조의 이의사항 제1호의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 이익형량을 해보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면 아주 좋겠어요. 이러한 사정변경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변경에 확약에 따른 신뢰이익과 그리고 공익적 사정의 변경을 이익형량 비교형량에서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써주면 좋겠죠. 워낙 자세히 제가 강의 시간을 많이 강조한 거여서 다들 잘 쓰고 있어요. 쟁송 형태까지 잘했네요. 그렇죠. 한 줄만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위법성 정도 유형결정의 효력 소급표라고 정확히 적어주세요. 유형결정의 효력은 원칙이 작네요. 예적 소급표 지금 여기서 인정범이라고 하는데 소급표 인정여부죠. 포섭 잘하겠고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자 이거는 쟁점은 배점이 좀 많잖아요. 쟁점에 맞게 불량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량 조절이 필요하고 문제점에서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분석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어우 여기는 보충성 썼네요. 많이들 못 썼는데 이런 걸 써줬다면 좋은 점수를 받겠네요. 취소 사유인 경우 소송요건을 갖춘 경우에 갖추지 않으면 기각될 것이나 그렇죠. 이걸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해주면 좋겠습니다. 충족 갖추었으므로 이걸 포섭해야죠. 취소 소송요건을 모두 갖췄다. 이 부분에 포섭이 필요합니다. 학사명의 판례 좀 부족한 점은 있는데 앞에 있는 답안지들이 못 건든 쟁점까지 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배점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득점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부수 쟁점까지 터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 답안지는 자 체라체분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체분의 희롱은 앞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가볍게 봐도 되겠고 집행력 위주로 써줘도 됩니다. 이게 이제 10점짜리로 나왔어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학살판례 농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훈련을 해야겠죠. 법적 성질 주된 행위 먼저 검토하고 이 사건 조건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위법사유 같은 것도 쟁송 형태 뭐 위법성 정도는 지금 쓰지 않았는데 실제 질문 같으면 위법성 관련해서 질문이 별도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질문이 별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못 쓴 것 같은데 질문이 별도로 나왔다면 이러한 부관이 위법한지 특히 실내버 원칙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내버 원칙의 파생법리인 확약의 법리에 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보면은 중반 넘어간 이후로는 좋은 답안지들이 상당히 많네요. 선생님 몇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 사실 시간 내에 배점에 맞게 이걸 다 쓰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떤 쟁점에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지면을 할애해서 오히려 부수된 쟁점을 터치하지 못하는 것은 득점에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볍게라도 터치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